안녕하세요. 아로마테라피협회장 최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잠재식 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죠? 잠재식 향은 내 잠재식이 선택하는 향이에요. 그 향을 선택해서 나의 잠재식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잠재식은 매일매일 다르고 시간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잠재식이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오감을 통해서 잠재식이 표출되는데 제일 강하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표출되는 것이 바로 후각이에요. 오감 중에 후각으로 가장 정확하게 표출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가지 애션쇼 오일을 가지고 4가지를 선택했을 때 내 안에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후각을 통해서 잠재식을 체크하고 또 여기에 보시면 아로마 애션쇼 오일을 떨어뜨려서 시향할 수 있는 잠재식 시향치 카드예요. 15장에 들어있어요. 이것은 시각을 통해서 좋아하는 컬러 4가지를 선택해서 내 안에 잠재식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눈에 딱 띄는 게 뭐냐면 초록색까지 눈에 딱 띄어요. 초록색. 제가 선택한 카드 1, 첫번째 좋아하는 색깔이고요. 두번째 좋아하는 색깔은 파란색을 제가 좋아해요. 하늘색, 파란색 이런 색깔 좋아해요. 두번째 카드 선택했습니다. 두번째 카드. 세번째는 보라색. 보라색을 선택했고요. 하나 더 선택해야 되는데 다 예뻐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렌지색. 역시 여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4가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4가지 컬러를 선택하고 나서 그러면 다른 컬러들을 좀 접어주고 4가지 컬러를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컬러는ité입니다. 5가지 컬러의 사업은 5가지 컬러는 2개월드가 5가지 컬러의 사업은 3가지 컬러는 4가지 컬러의 사업을 선택합니다. 감사합니다.